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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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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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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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하도록 기다리던 일인데 꿈속에서 흐린 일인데 어이하라고 어이하라고 나는 난 어이하라고 대답해 주세요 말 좀 하세요 뭐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먼 데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기다리던 일인데 마음속에 흐린 일인데 어이하라고 어이하라고 이제 와서 어이하라고 대답해 주세요 말 좀 하세요 뭐라고 부르니까 뭐라고 부르니까 멀리서 오십시오 도망간 푸른 물에 도젓는 햇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괜히 물 씌고 떠나간 그대는 어디로 가서 그리운 애님이여 그리운 애님이여 그리운 애님이여 그리운 애님이여 강물도 달 밤이면 봄에 여우는데 이미를 이 사랑에 한숨 웃지니 주억에 추억의 몽매인 해닳은 하소 그리운 애님이여 그룹들이여 언제나 우려나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른 사정을 당신이 놀라주면 그 누가 알아주나요 알뜰한 당신은 알뜰한 당신은 웃음과 달게 물을 채 하신가요 만나면 사정하자 먹은 마음을 울어서 당신 앞에 하수연할까요 알뜰한 당신은 알뜰한 당신은 웃음과 달게 물을 채 하신가요 진부량 고객이래 산새가 슬피 울면 길을 가던 낙은의 걸음을 멈추는데 꿈이 많아 돌아가는 사연을 두고 말없이 떠나가는 약속한 님아 아아 울지 마라 진부른바 가시야 청계수 맑은 물에 구름이 흘러가면 구비구비 불닙인 울지 마라 진부른바 이 음주읍을 세요 이쁘게 흘러가면 불닙은 불닙은 사라질 지하수연을 두고 이 음주의 흘러가면 까 cmdead state in the sk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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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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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그러나 철조함은 없으고 총칼은 있나 세월을 한타하냐 사팔서 내본 싸워서 공을 세워 대장도 실수 믿음경 목숨 바쳐 고향자들이 사팔서 내본 싸움에 사팔서 내본 싸움에 사팔서 내본 싸움에 사팔서 내본 싸움에 공간에 가슴의 공원에 공원에 있는 공원에 있는 아무도 모른 일체 알면서도 구락선 선생님 선생님 아 아 사랑한가 구멍하고 싶어 여자가 태어나서 죄가 될까 또 안녕 안녕 선생님 이발리를 돌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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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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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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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둥산 바닷재를 울곤 없는 우리니마 울항나 저구리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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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리 묵을 짜서 허리춤에 달아주면 항상 꿈꾸는구나 어떤지 꿈이냐 일수가 있을까 잊을 수가 있을까 이 한 명이 새고 나는 떠나갈 사람 기나긴 세월 속에 짧았던 행복 서로가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이 한 명이 새서 오늘의 주연 이 한 명이 새서 이 한 명이 새서 잊을 수가 있을까 새벽 단계에 짙은 눈 울며 가르삼 지난 길이 새서 뜨겁던 사랑 서로가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이 한 명이 새서 이 한 명이 새서 이 한 명이 새서 당신이 날 버리고 말없이 떠났을 때 김은 돌아서서 비는 물을 흘려온다 어차피 떠난 바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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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두고 어이골로 떠나간 유야 당신이 날 버리고 말없이 떠났을 때 당신이 날 버리고 사랑의 가슴에다 사랑의 가슴에다 비는 물을 흘려온다 비는 물을 흘려온다 또다시 묻을 바에 정맞아 정맞아 정맞아야지 기새qual 정맞아 그 어떤 아이골로 떠나간 유야 장 posição 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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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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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